서현씨의 활동도 너무나 활발히 하고 있죠 모럴센스, 도적, 칼의 소리 등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 서현씨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자, 러블리한 형사룩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배우 겸 가수 서현씨의 멋진 포토타임 여러분 감상하시죠 이야, 너무 멋집니다 하트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트 요청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죽을 입은 러블리 하트는 이런 겁니다 네, 서현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플래시텔에 오늘 열리러 오고 계신 우리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네, 서현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괜찮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